안녕하세요 끝든남자입니다. 오늘은 광어랑? 광어랑? 광어 가만있어 광어는 한 2kg 정도 될 것 같고요 광어는 한 1N의 한 2kg 정도? 광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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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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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멘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두 박스 나온 거예요.